오늘 발표의 제목은 경영자를 위한 인공지능 공부법입니다. 저는 서울과학중학대학원 기획처를 맡고 있는 김성민이고요. 오늘 소개할 AI 전략 경영 석사 과정의 공동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해외에서 명사들이 축사를 보내 왔거든요. 축사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만들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기술을 조합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컴퓨터한테 많이 들려줘서 그 목소리를 배웁니다. 컴퓨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빌게이츠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해서 목소리를 충분히 들려주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제가 원하는 문장을 입력해서 그 목소리로 재현하게 합니다. 문장 단어를 했던 거를 잘라붙이는 게 아니고요. 옛날 내비게이션은 목소리를 만드는 게 잘라붙이기였거든요. 다 녹음을 하고 예를 들면 전방의 좌회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어색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말하는 패턴을 공부한 다음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소리를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문장을 말하게 하고 그 목소리에 맞게 입술 모양을 맞춰줬습니다. 한 번만 다시 틀어볼게요. 입술 모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한테 발음에 따른 입술 모양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시키고 영상에서의 입술을 그 발음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몇 가지 기술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